결승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기롱팀, 기롱이 씨. 네. 어마무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짜? 오늘 생일인데... 오늘 생일인데 결승전 일정이 겹쳐서 짜증났대요, 예스오라고. 노! 우승할 거니까. 다누리 팀, 다누리 씨. 이번에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 평소에 기롱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승이거든요. 별로 걱정이 많이 없어요. 기롱이가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교영이 언니도 소풋을 잘 해가지고. 근데 막 그렇게 막 어렵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 기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1립 솔킬 당해서 울었다는 것만 봤어요. 교영이 공사자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 때문에 울게 해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안은 조기훈 씨? 제가 상대 팀 같은 경우에는 강한 강점이 없습니다. 아, 어당점 안 돼요? 그냥 그만고만! 어당점. 누가 에이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저희 팀 에이스도 많거든요. 서포트 빼고 전부 다 에이스예요. 저희는... 그럼 몇 대 정도까지 예상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쳐져봤자 하셨대요! 와... 긴장된다.. 누리야 왜 기가 죽었어! 아 나는 원래 기가 쪼그만데.. 안돼 안돼! 이룡이 오늘 새겹에 눈물을 흘려줘야지! 아 말은 이렇게 막는 떨린다! 왜? ㅋㅋㅋㅋㅋ 갈거로운데? 우리 없어? 없어 빼야되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괜찮아 핫톡 한번만 봐봐 하지만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민 씨를 담당해주세요. 리본 혹은 아쉬워주. 미쳤다 씨. 미쳤다. 한 번 빼봐. 와드박으로 오는 거 한 번 볼게. 쿨 빼고 나이스. 게임 중 CS 엄청 잘 받아둡니다. 박스치기! 아니 이거 진짜 오후이 그리고 좀 세고 세고. 잠깐만 머리 또 깨져요. 어? 아까 갱이 너무 유효한데요? 아까 쇼페이. 마오카이기 때문에 저건 별로 크게 안 좋아지.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플래시가 빠져요! 조경은 완전 패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인생체로.. 어 잠깐만 오는데? 나 하고 있어. 천천히 해봐. 아 나 나 나. 어.. 어.. 오.. 분위기 만져! 분위기 만져! 빨리 사마자! 어.. 비이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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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치기 부족! 방금 김네일 비켜치기 먹어요! 바나나킹 모영가요 김네일! 아니 김네일! 2회 장착이 아니 아니 성공 어? 미드 터졌는데요? 미드로 끝났어 그냥 살고 잡힙니다 오 잠깐만 박시현? 이걸 박시현이 또 해줍니다 애교형 도대체 너 그냥 어디서 나타났냐 5개 성공 5개 역시 1위 따비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둘 다 놓고 이거 고집부리면 안돼요 고집부리면 안돼 일리제 이거 일리제 이거 일리제 이고 너무 당황했는데요? 여기 다 했다 쟤 궁 있다? 맥스 같다 잠만 나 가능좀 가져되 이거 가져되 이거 아야야야야 탑탑 조심 탑조심 타를 막아입니까? 선생님? 가는데마다 불인거 같은데요? 가자 오 쉣뜨 뻑 오늘 가는데마다 불 나시는거 같은데 ㅋㅋㅋㅋ 저기서 이겼는데 형? 나이스 우리 바타 나이스 어차피 오 미아입니다 네 오? 어? 아 근데 안주로 해신자수의 무광이 있는데 아 뭐야 이에코도 해신자 수가야 다 해신자수 가야 다 해신자 수가야 진짜 끌덩한데 나가다 나 보고 변신 룰루 가 룰루 가 룰루 커져라 주거리 커져라 왜 안돼 와 와 아 예고 보여주나요 보여주나요 빠바바밤 빠바밤 바타타타 구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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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가 기획이네요 네 lle وا laut 구찌대 구찌대 구찌마 요 tenía Me 바타타타타타 타 구찌 그리고 구찌 스피링에 벽을 쳤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옆으로?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재밌어. 아, 이거 재밌어. 아, 진짜. 아, 이러면 이제 믿고 다 다닐 것 같은데. 진짜 잘 참으시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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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어. 평소에 나자다. 터드니브가 야아, 딥네이이!?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똑똑한게 뭐냐면 덩글리라 돌려도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 어? 이러면 정돌리기하고 탑레딧도 있어 뭐 잘하는 거 가자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두 번째 반대는 암무스 진짜 당해보니까 잘해요 내가 어떻게 써야되는지를 알아 얘가 아예 모르겠다 얘 암무월스 한 번만 살짝만 빼봐 이거 미드가 없어 암무월스 터민 터민가 보다 네이스 아니네 아 맞다 이 세라필 이쪽인가 보다 이쪽인가 보다 여기 오!! 아이 부위꺼!! 부위꺼?? 부위까 로비 다르 르 우아!! 수빈 우와!! 아 이거 살아 멋있네 화장자 이거 화장자 이게 진짜 유행인데 아 아 붙어ingt어 아 나 중일 안 아이고 꼬리 아이고 꼬리 먼저 갔나 안 났어 여기 와봐 내려와봐 나 이거 바텀 밀린다 나 W 쿨이야 조심 나 없다 응 점프 손 넣었어 요네에부터 제발 요네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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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라임은 더 펴함 아무것도 안 잡을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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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아 이거 나 여기서 objectives 약간 기운 이게 men walter 자 sus 살아 살짝 아니야 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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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스 포즈! 나 줄게! 나 줄게! 나 줄게! 나 줄게! 이즈련! 이즈련! 앞으로 가면! 와! 앞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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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오거든요! 요네 오거든요! 신기전! 와! 우리 이제 강아지 겨드로! 요네 요네! 와! 이걸! 근데 이거는! 와! 이거 잡아! 아! 요네! 아! 봐봐! 요네 요네! 나이스! 나이스! 아직 안 끝났어? 바통이 있나? 응? 쯤! 요네? 밀렸다! 밀렸다! 펠펠! 펠펠!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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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이 없어! 아프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커트하드 길게 해? 나 이거 존야 되거든? 제니? 제니? 연합 출판 같은 가보자! 내 돌아볼게! 조여줄게! 요네! 아 진짜 나 죽었다 이거. 미안. 화이팅. 죽여줘. 해줘. 다다와봐. 아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나이스. 나 장구에요. 근데 이번에 피 채워야 돼요. 매우면 어떻게 됐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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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저 레이드도. 야 미쳤다. 조경훈이 하드캘리illar 할 아직 미쳤는데요. 잠깐만. 잠깐만! 아 그럼 장로 못 쳤는데 이거? 어? 어 바르소 암호밍 시다 뭐고? 아 일단은 걸깍스 일류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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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깍스는 장로 죽었다 근데 이거 아 진짜? 장로를 치고 있거든 얘가? 장로 치고 있는 거 봐봐 아 못 쳤다 못 쳤다 못 쳤다 뺐다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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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드 없어 장로 쳐보자고 오케이 어 장로 쳐봐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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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거야 싸움 볼 거야 아니면 먹을 거야 아 여기 와드였다 싸움이야? 싸움 볼 거야 싸움 아 싸움 세라핑콘 조심해 요네 요네 위치 봐봐 야 얘가 친다 얘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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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만싸움 봐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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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리 미드.. 미드..뭐야 저기.. 붙자고 했대? 미드로 붙자고? 그러니까.. 요거 보자 이거 보자. 아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다시 보게 봐 이거. 니가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니가 다급하게..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이 개새끼야! 내가.. 수만끼야.. 맞잖아.. 나부터 말할게. 를리아는 그냥 개미칠새끼인데요? 너 봐봐! 콩콩이 돌리면서 나 죽여라 콩! 야 근데 그게.. 가라는.. 아니 이게.. 아.. 아.. 아니 이게.. 플래티넘 이상반대도.. 이게..